오케이 네 웃어 빨리 어? 아니 뭐하는거야? 뭐야 체리엘씨 왜그래요? 아 지워 누나 그거 지워 체리엘씨 왜그래요? 아니 가만있어 지워 그렇지 아 뭐야 플레이님 혹시 좀 삐까뻔척 하시네요? 야 삐까뻔척한데 저거 아 나 이거 돈 주고 사가지고 무료로 준거야 구구라는 소리예요 구구라는 소리구나 아 아니 그럼 체리는 다 벗고있냐 왜 아냐 쫄쫄이야 여러분 저희 딱 말하세요 1등 켜낭해요 말아요 전 좋습니다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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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파는 어떤 정도인지 서로 레벨을 좀 한번 탐험을 그니까 탐색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해보자 아 오케이 아 잠시만 근데 플레이 명령 방제가 이상한데요 왜? 디프리로 1등 켜낭이라 적혀있는데 어? 어? 야 매니저 미쳤냐? 1등 켜낭 누가져? 근데 진짜 풀과에서 1라운드 통과 못하면 넌 진짜 벌레야 게임 실력이 쓰읍 너 그랬다가 플레이 명령 배부터 걸러가서 하하하하 레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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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막아 으우우웨이 아Ay 으웩 우웩 와 oct 우웩 어 우웩 어 overdraw 이게 맞는건가? 으흐 어 잠깐 갑시다 이 게임 쉬프트 않는다고 달리는거 아니잖아 아이 미치 아! 그렇지! 6점 뭐야! 아 잠깐만! 52점! 뭐야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? 아니요 저 들어갑니다! 그렇지! 다운 들어왔어! 아니 저 옥가 당했어요! 아 진짜! 아니 이게 뭐해! 아니 진짜로! 당황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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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격이 안 남았어! 아 당황은 언제 끝나! 진짜! 언제 당황은 끝나는데! 아 또 안돼! 아니 안되면 돌아가! 빡지 갈아! 돌아갈 수 있구나! 아니 이거.. 아니 괜찮아 괜찮아 실패이야 실패이야 아 나 산거야? 니가 산게 아니라 우리가 살려준거야 아 진짜 이번 판 1등할게 1등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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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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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런건 침착할수록 잘하는 법 맞아요 플레임이 아주 잘하고 계세요 레츠고! 와! 아 뭔소리야? 들어가기만 하면 돼 들어가기만 하면 자 저 1등입니다! 들어왔어요!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! 플레임님 그렇죠! 한 번 더 점프! 들어가나? 들어가나? 가나 초콜릿! 11점! 오빠야? 와 우리팀 두 명이 뒤에 있었네 아니 이거 모래주머니 맞아? 그렇지 그렇지! 트래리님! 끝! 트래리님! 야 근데 이거 우리 1등 켜농할 수 있겠네 미쳤어요? 뭘 본거에요 지금! 으으.. 이야.. 목에 곰팡이 난 사람 누구야? 곰팡이요? 곰팡이? 설마 왕관 낀 사람 얘기하는 거에요 혹시? 네 아니 곰팡이 말고 차라리 뭐 거품이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근데 곰팡이가 피면은 하얀색이긴 해 아니 맞기는 한데 화이팅! 오케이 어 3명이서 나란히 가고 있는데 우리? 오케이 아 이씨! 아 이씨! 아이씨! 어? 나이스! 들어왔어요 여러분! 저도! 레츠고! 53점이야 베베! 체리리님 동그란 거 보이시죠? 네네네네네 그거 밟으면 트램폴린이거든요? 어? 안돼! 안돼! 와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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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잘해 개잘해 고수 고수 고인물 무빙였나? 그렇지 꼬리! 나이스! 아 고파리판이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? 아 이거 이거 와 진짜 못한다 와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어? 되나? 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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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니가 못 들어가면 진짜 벌레 진짜 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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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 좋아요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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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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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 너무 옹졸해 너무 신기한데? 목소리 너무 옹졸해 목소리 너무 옹졸해 어 뭐야 플레인님 1등이네 지금? 예앱 레츠고 이즈 진짜 1등 소망해도 되겠는데? 이거 밟으면 안되는건가? 어 1위 레츠고 예앱 오케오케 아 우리 3등 나이스 소스로 왔어요 아 1등 우리 1등 어 우리팀 1등이야 근데 이거 1등 케랑 가능하다니까? 어 이건 뭐냐면 여러분 픽셀페인터로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밑에 있는 발판에 맞추면 돼요 똑같이 똑같이 그리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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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할게요 자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체리리씨 가만있어 다시 알겠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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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웃어 빨리 센서 어? 아니 뭐하니 뭐 뭐야 체리리씨 왜그래요 아 지워 아니 누나 그거 지워 체리리씨 왜그래요 아니 가만있어 아니 가만있어 지워 그렇지 하하하하 이거 하고 해 와 여기 태어냈어요 신고에 근데 왜 다 다른 느낌이지? 2개만 하면 돼 2개만 하면 돼 1개만 하면 돼 아니아니 아니아니 나 그거 하나 떼 플레이닝 플레이닝 야 니리 꺼져 나와 니리 꺼져 나와 니리 씨 진짜 그 강아있어 아 뒤에 있구나 아 미치겠다 자 마지막 오케이 테두리 따고 어 아 와 이걸 통화를 못하네 죄송해요 다른 팀꺼 보고했어 아 지금 말씀하세요 체리리 얼마나 받으셨어요 얼마 받았어 얼마 받으셨어요 하.. 미셔미가 얼마나 들어왔길래. 근데 죄송해요. 슬레이님 저렇게 화냈은 거 처음 봐. 아니 멀쩡히 받는 거를 애가 막 계속 망치고 있는 거야. 이제 진짜 되돌아있어. 아이엠 맘맘. 아 우리 왜 맨 뒤야. 아 속상하네 위치. 아 억가는 벌써 웃어. 아 끙에. 와 ㅅㅂ 뭐 저 벽 같은 거 있어 조심해. 어떤 ㅅㅂ 나 따라와가지고 나 잡았어. 민파님 적응을 너무 좋아해요. 아니야 나 사로잡는 그 손맛이 이상했다니까. 날 사로잡는 손맛이.. 몰라 뭔가 되게 솜쌌어 날 만지는 게. 뭐야. 표현이 이상해. 아하 나 돌아왔어. 42점. 43점. 나이스. 이거 진짜 오랜만 하면 저희 무조건 1위에요. 아아아아악. 아아아악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살았어 살았어. 아니 어디 가아악. 저한테 주목하지 말아주세요. 아니 안보고 있어 안보고 있을 일이야. 안보고 있을게 안보고 있을게. 나 눈 감고 있을게.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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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. 하나 둘. 하나 둘. 그렇지. 하나 둘. 미친 ㅅㅂ이야. 왜 갑자기. 아 이거. 마의 페인더. 테리리씨 미스입니다. 오케이. 이쪽 갈게요. 두 긁고. 이렇게. 뭔가 하고 싶나봐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뭔가 하고 싶나봐래. 몸이 막 들썩들썩 가려. 너무 귀여워. 그거만 해도 그거만 해도. 그렇지. 눈은 아니라 다 플랭링이야. 빨라 빨라. 마지막 하나. 마지막 하나. 이거 하면 겠어. 내가 할게. 내가 할게. 모서리 제가 합니다. 이거. 이거. 그럼 난 뭐 해야되지? 가만히 서. 가만히 서. 나이스. 나이스. 와 들어가는 것도 착거리로 들어가네. 하하하하하하 여러분 이거 알죠? 차분히 천천히 가야됩니다. 엄청 어려운 거 아니야? 슬라이브인가? 이건 통과만 해도 무조건 패스라 생각하면 돼. 이거 뉴비 분색이라서. 그럼 내가 분쇄될 것 같은데. 여러분 여기선 떨어지면 죽어요. 그것만 생각하세요. 이거 괜찮은 거냐 이거? 아 이렇게. 아 손봉이 멈출 수 있어. 와 진짜 지ㅂ아. 어? 어? 아 무서워. 아. 아니 이거 뭔데? 아. 어? 점프를 하면 안되네. 으으읍.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. 에휴? 아휴. 아휴. 아유 신음소리가 들려. 하하하하하하하. 아 뭐야? 이거 괜찮은 거예요? 안 들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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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쉽다 이거는. 재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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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리디씨가 제일 재밋어 하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애가 저렇게 순서하게 웃을까 아까 전까지만 해도 싫음소리 삑내면서 쓰는데 사람들이 나 아닌 줄 알았대 이제 진짜 1등 할 때 됐다 난 진짜 리니가 케나간다면 끝까지 해줄 자신 있어 난 할 거야 이 멤버로 아 복통이야 아 얘 잡는다 걔예요 걔 인생 한 번 레츠고 아니 이건 너무 아까운데 오케이 됐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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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점 오 좋아 좋아 곰팡이 파악 두고 나이스 오케이 좋아 안전권 저 방금 팀에서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잘했어 좋아 진짜 잘했어 잘했어 아니 근데 게임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어떤 그 스무 옷 입고 있는 애가 자꾸 적극하는 거 같은데 맞아요 와 포상인데 한 명은 시름소리 내고 한 명은 포상하고 난 여기 맘에 들어 혜자 합방 아 맞다 재밌는 거다 혼자 제일 즐거운 아 아니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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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니까 필요가 없어 이거 캐리 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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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될 거 같아요 저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게 안 들어가야 돼 이게 거기에 이게 거기에 이게 거기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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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남았어 어떻게 남았어 와 이제 결승전이 나왔어 퇴근 가는 거 한 건가 아 이거 개 망했다 이런 거 걸리냐 하트 걸려도 아 이야 아 아 아 아 아깝다 1점차 때문에 까비 아쉽다 이제 슬슬 막판할까요? 형님 2점은 으응 하하하하 경기 일으키시는데? 으응 으응 대신 약속하세요 모든 걸 걸 뒤로 오케이 1위 찍는다 1위 2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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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위 2위 2위 3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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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위 2위 2위 4위 3위 5위 4위 감사합니다.